산지직송 꼬들꼬들 권고사리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송 꼬들꼬들 권고사리 판매합니다. 특유의 고소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고사리 나물 볶음, 육개장,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국내산 건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나물입니다. 단백질과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산지직송 꼬들꼬들 권고사리 권고사리 100g 25,000원 무료배송 권고사리 200g 39,000원 무료배송 권고사리 300g 55,000원 무료배송 권고사리 500g 85,000원 무료배송 권고사리 1kg 145,000원 무료배송 산지직송 꼬들꼬들 권고사리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